입고 왔네, 오늘. 잘했어. 이거 하나만... 아니, 하지 마. 형이 써놓은 건데. 진짜로. 얘한테는 창피해 하던 말이 아직 그 정도 간 게 아니야. 랩노트, 랩노트. 제목 얍얍. 헤이 감히 형한테 까불면 돼? 안 돼? 이제부터 널 혼내줄게. 산문이잖아, 이게 왜? 그냥 드라마 대본 아니야? 산문. 준비 좀 했어. 일단 여태 할게 되면 문학의 밤 시리즈고 프리스타일 랩 선수권 뭘 해주러 갈 거야. 일단은 우리가 섬에 소개할 때 소개 랩 한 구절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해줘야 돼. 한번 보여줘. 아니, 근데 지금 뭐 보여줘. 괜찮아? 준비됐어? 네, 하나 썼어요. 나는 통화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간단히 소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인사가 늦었네요, 문학의 밤 지트키. 웃기다는 채팅 치느라 바빠지는 엔트키. 오오오오오오오 구전자. 되게 잘해요. 자기도 잘하네? 호연이 잘하네. SeeM Ав ил實èse에 오늘 Anybody mà 오오오 오오 오 오 오 오오он our 비용mesi Anybody 오 오 오오오오 네 오 오오오 오오오 오ília 토마토 사매가 Guide O 잘하네? 멋있 bure 오 오오오오ommes 너 잘 kazut다고 해? 다시 할게. 나도 반응해줘. 오케이. 오케이. 유기선 씨 간단하게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쾅쾅 쾅쾅. 난... 아 잠시만요. 다시 하면 돼. 괜찮네 이제. 그 다음 아직 그거 전혀 없어. 그냥 하면 돼. 네가 너무 잘해서 그래.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? 왜 이렇게 잘했어? 고양이 톤에 묻었냐. 왜 이렇게 잘했어? 다시 할게. 카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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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구 나는 유규 삐뚤달린 KTX. 내가 누구 나는 유규 삐뚤달린 KTX. 날 모른다면 넌 에티브엑스. 내 랩은 한국을 벗어 익스플로어. 다 엇박이네. 그리고 말이 별로 잘 안 되는 거거든.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그냥 말하다 영어만 넣은 거야 그냥. 맞아 맞아. 유규 비트는 수학인데 유규 비트. 내 랩은 한국을 벗어 익스플로어. 내 랩은 한국을 벗어 익스플로어. 내 랩은 한국을 벗어 익스플로어. 얘 가. 야 돈 드는 거냐? 칭찬하게 돈 드는 거야? 칭찬하게 돈 드는 거야? 좋아. 그렇죠. 그러면 이거 인트로 내가 이따 쓸테니까 옷부터 골라보자. 맘상했어. 그래? 요즘 자존감이 많이 생겼어. 자존감이 생겼어. 아 그래? 아 근데 어차피 소개멘트보다 프리스타일로... 맞아 맞아 맞아. 그건 또 내가 답이 있잖아. 맞아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.